다일리아 씨앗 봉지에 파는 거 2천원짜리 하나 사다가 여기 사각풀분에 뿌렸는데요. 씨앗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정도 나오면 여기도 너무 빽빽하고 그래서 좀 더 튼신한 걸로 이렇게 뽑아가지고요. 화분에다 이렇게 꾹 눌러줍니다. 뭐 보들보들여가지고 잘 들어가니까 그렇다고요. 이거를 너무 가까이 심으면 괜찮냐 하지만 그래도 안됩니다. 다일리아가 생각보다 커요. 크기가. 꽃도 엄청 많이 피는 것처럼 목대 같은 것도 엄청 많이 생기고 이파리도 엄청 커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c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이렇게 심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꽃을 많이 봤는데요. 이거는 다른 건가 봅니다. 꽃을 많이 봤는데 올해는 더 여러가지 있는 색깔을 사다가 신고 있어요. 그 한 포트에 뭐 한 종류만 있냐면 그게 아니라 겹도 팔고요. 색깔도 다양하고요. 저는 그래서 구근으로 모아놨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매년 씨앗파라로 엄청난 많은 양의 다일리아 꽃을 지금 심어놓으면요. 꽃이 피고 지고 지고를 한번 다일리아 시작을 하면 거의 겨울 찬바람 날 때까지 꽃을 피고 지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산목판에 있는 이거를 다 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원래 이제 여기에 너무 빽빽하니까 그 중에서도 이렇게 조금 굵은 아이들을 제가 옮겨 심고 있는데요. 이렇게 옮겨 심고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옮겨 심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대로 놔두기도 해요. 꽤 오랫동안. 왜냐 얘네들이 여기 씨앗 바라다보니까 처음 나는 애들이 있고 나중 나는 애들이 있잖아요. 한꺼번에 싹 파와갖고 모종을 첨첨첨첨첨첨첨 하면은 잘 클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안 큽니다. 요렇게 큰 아이들만 한 가로 세로 10cm 딱 심어놓으세요. 그러면 완전히 화분에다 심는 것보다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요런 큰 산목판이 있으면 거기에다 심으면은요. 다할리아 꽃이 가을에 엄청 가을이 아니죠. 봄서부터 시작하면 가을까지 피는 거니까 엄청 예쁘게 피어요. 진짜 다할리아는 예쁘거든요. 사랑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산목판은 늦게 나는 애들은 늦게 나고 빨리 나는 애들은 빨리 나고 하니까 여기서 빨리 난 애들만 옮기고 옮기고 하다보면은요. 여기서 계속 나요. 그럼 어린애들을 갖다 또 심고 또 심고 하니까 꽃이 끝이 없이 가더라구요. 여러분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얘들아